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장님께서 대표장 전복균 목사님께서 환영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할렐루야 표정들이 많이 굳어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세계 성령 부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단체인데 국내 전국의 당호였습니다. 강원도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전남도 광양에서 김제 고흥까지 모였습니다.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는 걸로 믿습니다. 제가 우리 대표 총장님 목영실을 수십 번 방문했는데 그동안 못 느꼈지만 엊그저께 식탁에 쓰인 글자를 봤습니다. 돛담비로는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. 제가 그에 딱 꽂힌 겁니다. 그래서 한참 봤더니 이게 누가 쓴가 봤더니 두 개에 쓰여있고 다음에 오범열 제가 6.25 사업인 이유로 이렇게 자칫을 글자 처음 봤습니다. 그런데 글씨에 감동 먹고 그 글에 아주 의미를 느꼈습니다. 돛담비로는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. 회산복의 마음이 넓어서 우리가 큰 배가 되어서 세계장에 나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. 회산복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. 총장님 위하 우리 지도위원 대표 전개하면서 선진영 목사님, 성현진 목사님, 대표 본부장님, 사무총장님, 그리고 사무총장님, 성인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